진이 형은 갑자기 막 허리 이렇게 와아.. 해가지고 렛츠고 렛츠고 머리 잘 써야 돼 막 줄여도 되는 거 아니야? 열이 닳아오르죠 오케이 오케이 열이 닳아오른다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절권도 배운 사람의 움직임이 보인다 절권도 보여줘 아 좀 와 좀 너무 침착해 침착해 나 2점 했는데 왜 자 2점 승 언제 맞았대? 열이 닳아오르죠 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안 돼 어이 찌 진이 형 안무를 안무를 짜버리는데 현장 현장 맛도 피해 야 다들 진짜 야 여기 안 야 위에는 찾고 있는데 한 번 쳐봐 형 쳐봐 아이야 아이야 제가 제가 제 머릿속에 안 벗어나서 남아주고 싶어 I'm making me a boy with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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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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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got me high so fast 내 전분 함께 하고 싶어 이거 여기 봐야 돼 와 혹시 저런 걸 사준다 원래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멀리서 봐야 돼 제게가 저렇게 얄배보이는지 진인상의 고 아 좋은 곡입니다 아 고온가 네 고온 고온 なるほど 진인상의 고온가 네 진인상의 고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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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교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이는요, 정말 이 뒷모습만 봐도 듬직하였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갔는지 두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상상 옆에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희망이네요. 이게 질문이 뭐죠? 각자 달려도 보러 전화하자. 아 진짜 휴가 개가 된다. 메리 추석. 메리 추석. 여러분도 안녕하세요.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니 잠깐만 지금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? 메리 추석 아닙니까? 추석에 다 같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명 어디 있습니다. 집 갔니?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지금 휴가 갔나 어디 갔어? 송진 송진. 송진. 아니죠.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추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저 막내 다 커서요. 그래요. 그럼 우리도 가족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. 지민이가 간대. 지민이가 쏜다. 지민이 형이 하는 거 다 영상 올리게 할게요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계산하는 거. 모닝 카드로 계산하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. 계산하는 거 찍어서 바로 SNS에. 다 올려라. 다 찍어라. 영수증까지 다 찍었구나. 하지만 올해 추석은 오직 연습뿐일 것입니다. 앨범 준비해야죠. 무슨 안무예요? 그런 곡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똑같다 진짜. 어떻게 준비됐어요 여러분? 잘 준비됐어요 추석 보내? 네 여러분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지금 조심하세요. 떨어지면 정국이가 바로 밀어낼 거예요. 이거 마지막 계단이 너무 좋은데 이거. 목업이겠죠? 떨어져도 괜찮은데 받아주세요. 형이 노래 부를 때 한 개쯤만 안 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저display Thymer이 너무 로 Shakti played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그 Bak. 정국아. 패스야. 이쪽이야. 이쪽이야 정국아. 패스야 이쪽이야. 이쪽이야 정국아. 어악. 아 시에서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 비 비 비 으 깻잎 먹어봐 인정 voting 어? 안 넣으실냐고? 안 넣어? 안 넣어? 안 넣어? 안 넣어? 안 넣어? 손님이 찾아왔어요. 손님이 좀 술을 하신 것 같아요. 나와주시죠. 아 정국씨. 아 정국씨. 아 생일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 정국씨. 딱 한 잔 했습니다. 아깐 두 잔 했다고 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. BTS의 맛.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. 생일 축하합니다. 뭐. 오늘. 들어와 보겠습니다. 네. 자고 갈게요. 그럼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갈게요. 아 됐어. 설거지 내가 해요. 아미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지휘입니다. 제 생일은 3개월이 남았고요. 갈게. 야 갈게. 야 갈게. 야 갈게. 야 정국 생일 축하드려요. 나올 게 없지. 아 행복해. 자. 그래. 먹었다. 아 생일 축하해. 근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니? 안 돼요. 사랑해. 아미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잖아. 아미 여러분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정국이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갈게. 야 정국아 그 작전 실행할 때가 됐다. 오케이. 네가 일단 먼저 달려와서 럭비 산수처럼 몸통 박치기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밀어붙여. 그럼 내가 그 사이로 갈게. 오케이. 야. 어이차. 야. 밀어. 밀어. 작전. 야 정국아. 그거 그거. 그거 그거. 그거 그거. 그거. 좀 밀고 오려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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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국아 좋아해요 알림 설정 까지.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're not okay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'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've known you too long